비겁한 자식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상 이제 나올 것 같애 느낌이 딱 봐도 이제 각이죠 지금 간다 아줌마 아닌가? 아직도 아닌가? 4천 아 5천인데 아 5천 좀 모자라다 이럴 때 제가 또 한 번 가보죠 오 뭐야 이거 보통 이런데 몬스터 나온다고 안나오네 점수 먹는데 어? 왼쪽 아니면 오른쪽. 나는 오른쪽. 그쵸. 문드스라는 망이 단테의 엄마를 죽인거에요. 심장을 빼먹어서. 아이가 막 배에서 꿈틀꿈틀 거리는데? 나와. 아. 얘 싫은데. 아. 보스트레이지. 하지만 너의 방법은 내가 알고있지. 얘는. 이게 답입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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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는 자식. 이게 아주 효과적인 답이죠.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래. 오케 가자라구만 블러드 레이지 얘는 설마 이거 안당하나 보스트레이지 블러 얘 색깔이 다르니까 악마무기로 잡았잖아 오 얘는 이거 안 맞는다 오 얘 이거 안 맞아 좋아 그렇다면 나에겐 졸려함이 두가지가 있지 안녕 어디가 어디가 나에겐 졸려함이 두가지가 있지 나에겐 졸려 졸려함이 두가지가 있지 예하 예하 멍청한 새끼 오 두개네 두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두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두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두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하지만 방법은 똑같이 어 저거 저거 풀리면 안 돼 저거 풀리면 안 돼 아이 비켜 어 큰일 났다 어이 근데 겁나 안죽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일로와 넌 지졌어 넌 너는 넌 용서할 수가 없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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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놈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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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칠라고 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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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오케이 나와 이제 뒤졌다 넌 아아 여기서 끝나는거야? 와아 또 여기서 끝네 이걸 아이 떡방하라니 이거는 졸려라는게 아니고 전략입니다 전략 야 여기서 이걸 끊냐 아아 여기서 끊으시네 일단은 뭐냐 그거 업그레이드를 두개 있으니까 샷건 근데 웬만한거 다했는데 지금 아큐라를 좀 업그레이드하는거 외에는 딱히 할게 없어 아니면 이거 어빌리티를 좀 에너미스텝 데모니베이드 텔레포트 거리즈인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 아 아직 무기 더 나온다고 그럼 좀 아껴둘까 좀 아껴둬도 될거 같긴해 일단 그럼 아껴두고 좋아요 다음 미션에 싸우겠구만 리비님 벨 사서 39,000개 감사합니다 49세 갈량아재 화이트 이 아줌마 셀라나 모르겠네 그렇게 딱 세보이진 않는데 진 모습이 이건 아니겠지 아 리비님이 우리 벨 회장님이 별사 49,000개 안감사해요 아 진짜 생긴거 극혐이다 근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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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우와 굴라코 문두스의 자식 아 자식이 나온거야 지금 배에서 엄마를 잡고있네 저걸 끄집어내야 되는건가? 다리를? 얘네 약점이 어디지? 머리통 아 저 눈 눈 눈 눈 때려야돼 눈 야 근데 눈이 안열리는데 잘 뭐 악마무기로만 되고 뭐 이런거 오우 데미지 아 꼭 눈 때리는게 아닌가? 딴 데도 데미지는 받은거 같은데 와 땅 우와 충격파 쎄구만 눈 열어 대충 알겠다 이제 바닥 충격파랑 근데 내가 이거 뭐야 게이지 다 어디갔어? 나 분명 게이지 다 모아서 이 보스 왔는데 게이지가 안보인다 그지 나 게이지가 안 넌 도가네드 주야 이제 알겠어 내가 나와나와나와나 이게 엄청 좋네 경직기로 이거 완전 뿔스키야 진짜 진짜 엄청 좋아해 이 스키 이거 완전 뿔스키야 진짜 진짜 엄청 좋아해 이 스키 아아 이거 아 방금은 좀 심심했다 아 방금은 좀 심심했다 떨어져 떨어져 아 오 새로운 눈인가? 오케이 저 다리를 끄집어내면은 아 다리가 약점인가? 혹시? 아냐 여기 다리를 때리는 것 같은데? 아냐 여기 다리를 때리는 것 같은데? 아냐 다리 때리는게 아닌가봐 어디야 어디야? 에너지가 아 뭐야 피 다쳤어 근데 끄집어내는 그 표시가 안 떴는데? 아 악마 그걸로 아 꺼내야 되는건가?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콜났다 콜났다 근데 갈고리 표시가 딱히 안 떴는데? 아까? 피 없는데 피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갈고리로 한번 꺼내볼게요 귀여워 나와 나와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어 아 아 뒤에 맞았네 아 한번다시 한번다시 끄집어내는거만 알았어도 안죽었는데 아 미친 아니 이 띠가 졸라가격하네 아 눈 뜨면 표시기 뜬다고 그것도 갈고리인가 혹시 나세수리검 오케이 알았어 나도 근데 뭔가 십자가같은 표시를 보긴 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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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근데 딱히 뭐 갈고리가 방금 써봤는데 안써지던데 저 파란색 조그맣게 뜨는거 나도 보긴 했어 보긴 했는데 피 겁난다네 갈고리로 붙는거 맞는거 같아요 갈고리로 붙는거 일단 경직을 시켜놓고 오 와 티톡 겁나맞네 어허 아 아 발고리로 따라왔는데 맞았어 아 이거 진짜 저거 가운데 붙어가지고 때릴때 그거 나와 좋아좋아 좋아좋아 여기서 이제 꺼내 다리 꺼내 다리 일로와 일로와 엄마 다리 나와 오오 잘라 잘라 잘라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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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잘라야지 이거 잘라야지 이거 잘라야지 이거 잘라야지 어우 개징그러워 어우 어우 이런식으로 계속 몇번씩 이런식으로 계속 몇번씩 정보 저 땅으로 오는 지상파 저것만 안맞으면은 별로 위험한건 없어 오 나왔다 아닌가 아닌가 여자애 나왔다 여자애 나와 나와 여기서 여기서 이 여자를 때리는건가 맞네 여자를 때리는거네 여자를 때리는거야 어우 한층 더 힘을 실었군 어 눈아프다 오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막페이지인만큼 달라진게 있겠지 눈을 떴는지도 안보인다 눈 뜬거야 쟤 다 맞지 지금 아 이거 맞 이거 맞으면 안되 눈을 써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눈 써 돼지야 눈 써 돼지야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눈을 뜨라고 눈 să 눈을 쩔거 Joanna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고야 아이구야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위험해 뒤졌다 간다 변신 안돼 됐다 뒤졌어 나 변신했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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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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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 나와 좀 죽어라 여자를 도끼로 패자고 도끼로 도끼로 알았어 알았어 도끼 알았어 알았어 도끼로 열렸다 도끼로 눈 눈 아 도망갔어 진심 뭔 애기가ILL 이렇게 당해 애는 애답게 놀아야지 resource saat 도끼로 2반다 도끼로 도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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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잡았나? 꺼냈어 꺼냈어 좋아 잡았다 나와 이 자식 까미 얘를 어떻게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 또 변신하면 어떻게 해 어 이제 문드스한테 연락하는거죠 인질로 잡았어 오오오 마딘질 작전 빡쳤어 빡쳤어 개빡쳤어 개옥기네 이제 문드스 빡쳤네요 이제 마딘질작전으로 나온 문을 고문드스 개빡쳤음 지금 롤라웃기네 하하하하 좋은작전이다 오 점수 왜이렇게 높아 오 괜찮은데 좋아 일단은 업그레이드 할만한거는 어디보자 아큐라 아큐라 스커머시 롤라웃기 그 다음에 바인 그 다음에 레버넌트 차디샷 나 근데 총은 잘 안써가지고 에릭스는 올릴게 별로 없을거 같고 오시리스 리벨리온이 제일 좋다고? 이건 다 올렸어요 리벨리온은 검 이거 아예 하나 다 올려버릴까? 이렇게 올려주고 다음 문기때도 스킬포인트가 생길거같애 느낌상 좋아